남원대리점 한국플라즈마 사용후기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 공기설균기 가정용 30평형이며 1년 사용하신 고객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플라즈마 제품 사용하시고 좋은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사용한 지는 한 1년 됐는데요. 한국플라즈마 공기설균기를. 좋은 점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기염이 심해요. 그래서 추석 때쯤 되면 코가 막혀서 저녁에 잠을 거짓 못 잔다고 봐야겠죠? 그런데 이 플라즈마 공기, 살균기 사용한 지는 예를 들어서 기염이 10이라면 거의 70에서 80kg 정도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. 그래서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데는 피곤하지 않고요. 잘 사용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좀 냄새 공기인데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외국에서 손님들이 가끔씩 놀러 오면 개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플라즈마 사용한 지로부터는 거짓 냄새가 나지 않고요. 또 강아지들도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눈곱도 잘 안 끼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좋은 점은 여기가 이제 남원이고 지리산하고 가깝지만 그래도 여기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하거든요. 밖에 나가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활동하면 목이 칼칼하고 눈도 맺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한 시간 정도? 한 시간 반 정도 집에 있으면 그게 감축할지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딱 세 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뭐 더 이상 뭐 딱 거기까지만 제가 느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. 아 예 계속 잘 사용해 주시고요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아 예예 감사합니다.